공민지. 공민지는 우연히 팬이 YG 패밀리 홈페이지에 올려준 동영상을 봤어요. 춤 경연대회에서 춤추는 영상을 보고서 그 친구 나이도 그때 초등학교 6학년. 저도 춤을 춰봤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보고서 아 놀랍다 이 친구는 그냥 평범한 소녀가 아니구나.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또 워낙 어렸으니까 저도 제가 처음 들은 게 13살. 들어왔을 때 많은 형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진짜 애가 이렇게 들어와서 입는 거 보고 누구지 이러고 있었죠. 어린아이 같고 이렇게 되게 순수한 그런 말투도 보면 굉장히 좀 순수하잖아요. 이제 프리스타일 춤 배틀을 시켰었어요. 그 남자 둘이랑 같이 붙었었는데 그 남자들을 다 그냥 꺾어버리더라고요. 남자들만이 보여주던 그런 안무 퍼포먼스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.